신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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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때는 사건,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 사건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들? 제이슨 went on a winter camping trip 자, 놈과 자기 친구 제이슨이 말이죠 겨울 뭡니까? 캠핑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밤중이죠 놈이 갑자기 잠을 깼어요 감지하면서 뭔가가 뭔가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잠을 깼습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영장 나옵니다 투에다가 ones 그 다음에 추상명사 투 원즈 추상명사가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누가 뭐뭐하게도 시작 누가 누가 뭐뭐하게도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자, 그가 놀랍게도 그쵸? 네, 이 놈이 놀랍게도 그 스토브가 was glowing red 자, 이 스토브가 말이죠 네, 이 난로가 그쵸? 난로가 지금 뭐 글로우가 불타다니까 불타서 정말 벌겁게 불타고 있었어요 스토브가 말이죠 네, 난로 말이죠 그 난로가 norm shook jason awake 그 norm이 말이죠 jason을 흔들어서 기본적인 shake죠 shake 흔들어서 자, 결과가 뭐야? 깨운 거죠 jason을 깨운 거야 요것이 형용사입니다 깬 상태의 뜻이죠 깬, 자, 잠을 깬 상태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jason이 jason을 깨웠어요 그리고 told him 그에게 말했죠 뭐라고? to look at the stuff 자, 이 저 난로를 보라고 그쵸? tell 누구 누구 투 동사죠? 누구에게 뭐 뭐 하라고 시키다 난로를 보라고 시켰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jason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had to fill it with every piece of wood he could fit into it jason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난로에다 이 때 있으면 스토브죠 난로에다가 every piece of wood 그러니까 모든 나무 조각을 다 집어 넣었다고 말했어요 그죠? 네, 자, 어떤 나무냐면 he could fit into it 이 때 있으면 마찬가지죠 스토브죠 그 스토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각의 나무를 다 채워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말한 것이 과거인데 채워 넣은 것은 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가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fill a with b 시작 fill a with b a 얘기에다가 b를 채워 넣었다는 뜻이죠 놈이 생각했습니다 the cabin was going to catch fire 놈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저 캐빈 우리가 이 오두막집이 있죠? 지금 불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로에 막 어? 불이 이렇게 많이 불고 타오르니까 말이죠 이 오두막집 자체가 불이 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he started swearing at jason swear at 하면 누구를 향해서 그쵸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욕하다 swear가 뭐야 욕하다 뜻이죠 네, 그래서 그는 jason을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he pulled jason 그는 자, 그 침대로부터 jason을 끄집어내서 앞쪽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를 저 눈 쪽으로 밖에 이제 겨울인가 봐요 눈 쪽으로 그치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과거동사 과거동사 and 과거동사로서 예쁘게 병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norm yell out in anger 그 놈은 말이죠 yell out 고함을 질렀죠 in anger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른 겁니다 don't come back in until i get the stove cooled off 절대 돌아오지 말아라는 얘기죠 들어오지 말아라는 얘기죠 내가 이 스토브를 그쵸 cool off 다 식을 정도 그쵸? 식게 할 때까지 이 스토브가 그쵸? 이 난로가 식을 때까지 너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 중요한 거 있으면 되는데 get out get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get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to 동사 오는 구조가 있고 get 목적어 pp가 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구조가 있는데 이 두 개 구조를 잡으셔야 됩니다 볼까요? 자, 이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왔을 때는 이 목적어 이 to를 하는 주체야 이걸 동작의 주체라고 그러죠 자, 뭐라고요? 동작의 주체 자, 이 목적어 동작을 하는 주체일 때는 to 부정으로 쓰고요 자, 목적어 동작 받게 됩니다 이것을 동작의 객체라고 그러죠 그쵸? 동작의 객체일 때는 과거 분사 씁니다 목적어 동작 받을 때 pp 동작을 줄 때 주체일 때는 to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브 입장에서는 냉각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p가 되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쿨링을 쓴다든지 아니면 to cool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to cool이나 그 다음에 cooling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곤란쟁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필자 이 놈의 심경은 뭘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때 놀라고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정답 1번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문법적 사항은 과거 완료 챙겨주시고 이것이 객, 목적어 pp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영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o ones, 추석 명사 누가 누가 뭐 뭐 하게 도 라는 개념이고 이렇게 awake는 형용사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